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7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시에는 2차전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2차전지 시장의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투자를 고려하실 때 먼저 이 시장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을 파악하셔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2차전지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대중화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요 2차전지 기술 및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시장에서 투자를 고려하실 때 주요 기술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선두주자하고 어떤 기업들이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및 고체 리튬 이온 등 다양한 2차전지 기술이 있고요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나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4개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망 이렇게 총 4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극재는 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산화물로 구성되면 양전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핀, 석탄 등 탄소 재료로 구성되며 음전화를 생성하게 되고요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 전도를 담당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 전해질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가장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전기를 통하게 하면서도 양극 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되죠 위의 구조가 결합되어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이온들이 이동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2차전지 동작 원리가 형성되고요 물론 실제 2차전지는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복잡한 내부 구조와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이 2차전지 또한 존재합니다 세번째, 시장 리스크 및 안정성입니다 2차전지 투자는 높은 잠재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시장 리스크와 안정성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하고 관리하셔야 하고요 2차전지 시장은 원자재 가격 변동, 기술 결함, 정부 규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겠죠 원자재가 올라가면 그 제품을 파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진이 거의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시장 전망과 성장 기회인데요 2차전지 투자의 장기적 가치를 식별하기 위해 시장 전망과 성장 기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미래에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고 어떤 트렌드에 주목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이동형 전원 공급 장치 분야에서도 2차전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지니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가 공부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 전망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투자 전략과 조언인데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 투자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셔야 하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연구 및 분석, 장기 투자 등의 조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차전지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전 신중한 연구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겠죠 그럼 결론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투자는 많은 기회와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주요 기술 및 기업을 이해하며 시장 리스크 안정성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전략을 개발하시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또한 2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미래를 주시하면 좋겠죠 지식 활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2차전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하나는 2차전지 시장의 현재 상황 두 번째는 주요 2차전지 기술 및 기업 세 번째 시장 리스크 및 안정성 네 번째 시장 전망과 성장 기획 다섯 번째 투자 전략과 조언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해당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까지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내일 뵐게요